지금 외가리가 다람쥬 찍고 있습니다 몸통을 찍고 있죠? 아 찍었습니다 아 아프겠는데요 다람이 너무 아파 아 또 찍었어요 아 또 찍었어요 아 계속 찍습니다 이거 너무 아프겠는데요 아 또 찍었어요 야 고마워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아 또 찍습니다 아 이거 아 이제 대가리가 둘 찍었어요 아 이제 먹으려 한 모양인데요 아 아 외가리 저 사시미 같은 그냥 부리로 그냥 오늘 그냥 완전히 다람쥐를 담궈버렸습니다 아 지금 꼬딱꼬딱 생기고 있고요 야 누나 너 좀 살살해 너 손 안좋아 어 애들 아무나 막 담그고 다닌다고 아 이 자식 아 오늘 다람쥐 물 먹으러 왔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아